네 이제 오후 수업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49쪽 흐름에 맞게 문장 넣기 우리 지난번에는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문장 찾아서 빼는 거 있었잖아요 이제는 들어갈 위치를 고르는 건데 지난번하고 정반대가 되겠죠 지금 난이도 순서대로 풀어가고 있는 건데요 어울리지 않는 거 빼기는 비교적 쉽게 되고 그 다음에 집어넣는 거가 그 다음 깐깐하고 가장 까다로운 것이 순서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이 적당히 이게 아니라 힌트를 명확하게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주어진 문장이라고 된 거에서는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서 내용도 봐야 되고 문법 구조도 봐야 되고 혹시나 앞에 어떤 지시어 같은 게 있지는 않았을까 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연결해주는 거에는 어떤 힌트가 있을까를 자세히 보셔야겠어요 지금 네모칸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A First Judgment 시작 네 그럼 이렇게 지금 두 줄이긴 하지만 이 정도 꼼꼼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A First Judgment 첫 번째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관한 첫 번째 판단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식 자원 좀 이상하잖아 음식 나쁘지 않아요 음식 자원보다는 음식 재료 좋습니다 음식 재료의 가치에 관한 첫 번째 판단은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첫 번째 판단 여기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음식 재료 또는 음식의 가치 이런 얘기는 전반적으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판단은 Is made 만들어집니다 판단을 하다 능동일 때는 Make a judgment 지금 안 뜨겠지만 지금은 수동태가 돼서 판단이 이루어지다 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럼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이 뒤에 전체에서 on 역시 관하여 라는 뜻입니다 관하여 무엇에 관한 이루어질까요? 이제 it 라는 거는 food에 관한 거예요 음식의 appearance 모습 좋아요 겉모습 그쵸? 겉으로 보이는 거 and smell 향 그래서 여기도 신경 쓸게 판단이 이루어지는 뭐에 관해서? 겉모습 외양 이라고 하죠 겉모습과 향기 그럼 이 뒤에는 그럼 겉모습과 향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은 30초 정도 시간을 내서 네모칸을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는데 본문을 이렇게 띄엄띄엄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한 문장씩 다닥다닥 붙어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괄호 있는 부분에서 약간 앞에 약간 뒤를 보는데 물론 뭐 아주 빠르게 읽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의 느낌이 오는 곳을 보시면 돼요 비슷한 느낌의 단어가 있는 곳 그럼 지금 30초의 시간을 드릴 텐데 30초 굉장히 짧아요 눈으로 쭉쭉 흘트면서 방금 읽었던 네모칸에 있는 거랑 비슷한 단어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어디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요 30초 갑니다 시작 네 30초 됐습니다 찾으셨어요? 비슷한 네 맞아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주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거의 요령이고요 뭐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어휘가 조금 더 많이 쌓였을 때 조금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각 문제는 1분 30초에 푸시면 정말 잘 푸신 거고 지금 같은 경우도 위에 두 줄 있는데 30초 그리고 나머지 30초간 훑으면서 답을 찾으시는 거죠 물론 난이도가 올라가면 좀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자 그럼 여기 지문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od intake 식품의 섭취 Intake is essential 식품의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에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무엇의 생존이죠? 네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 유기체는 그냥 생명체라고 의역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에 있어서 음식의 섭취가 중요하다 그러면 소재는 음식이 되겠죠 소재는 음식이지만 음식이 어떻다는 아직 나와있지 않으니까 문단의 주제를 아직 얘기해주지 않은 겁니다 The failure 실패라고 했어요 뭐 하는데 실패죠? Detect 감지하다 알아내다 찾아내다 그렇죠? 네 그래서 Spoiled or toxic food 어떤 음식? Spoiled food에는 상한 음식 toxic food에는 독성 있는 음식을 찾아내는데 실패하는 것은 Failure 는 Can have 가질 수 있어요 무엇을? consequences 네 결과들을 가질 수 있는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deadly 뜻이 뭐예요? 치명적인 네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구분하자 뭐 요정도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refore 앞부분이지만 therefore가 있어요 왜요? 앞에서 그게 왜 치명적인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므로 It is not surprising that 진주어 되겠네요 무엇이 놀랍지 않은가요? 아니면 뭐가 당연한가요? 인간들이 사용하다 무엇을? 그렇죠 오감을 사용한다 Five senses 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음식의 quality 지위를 분석하기 위해서 오감 사용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럼 이제 이 뒤에서 뭐에 관한 얘기가 나올까요? 오감 그렇죠 다섯 가지 감각으로 어떻게 음식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별하는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야 이제 주제 문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od이라고 하고 주격 관계되면서 수식입니다 어떤 음식이에요? 이까지 그렇죠 attractive 매력적으로 동사가 두 개가 응용되었죠 보이고 냄새가 나는 음식은 as taken 능동일 때 take a into b a를 b로 여러분 오늘 참 낯서십니다 take a 그러면 take a into b에서 into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into에서 in을 빼버리고 to로 하면 조금 느낌이 가버려 take a to b a를 b로 데려가다 into는 집어넣다 의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보기 좋고 향도 좋아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한다? 입으로 넣게 된다 라는 말이죠 taken into the mouth 그래서 여기 답이 2번인 거예요 그 다음 here 여기서 based on a complex sensory analysis that is 길게 나갔는데요 일단 based on 이거는 문장 주어가 아니잖아요 based on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먼 구문 분사 구문 그럼 문장의 주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문장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엄청 길게 이만큼이 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길어요 맞죠? 굉장히 길죠? 해볼까요? 그러면 토대를 둔 기초를 둔 해서 여기서 pp 분사 구문이다 해놓고 무엇에 토대를 둔나 봤더니 하나의 complex 복잡한 sensory sensory는 뭐죠?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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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 analysis 비읍 시옷 분석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감각 분석에 토대를 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that is 그게 뭐냐면 이라고 해서 앞에 analysis 정도로 수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분석이 뭐냐면 that is 뒤에 짝꿍 not only 하고 그 아랫줄에 but also 두 개가 짝꿍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석은 restricted 제 한 하다가 아니고 여기 be t 되다 무엇에 무엇에 전체 단위니까 에라고 해서 무엇에 제한되는 것뿐만이 아니다 그렇죠 science of taste 미각에 제한되는 것뿐만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까 나로니 앞에 is 동사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that is 하고 that includes 그러면 미각에 제한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포함하죠 첫 번째 후각 멋지다 여러분 냄새 아니라 후각 이랬어요 좋아요 그럼 터치는 뭐예요 촉각 좋습니다 히어링은요 아 맞아요 듣는 것 청각 이런 것에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만큼이 분사 구문이 끝나는 거죠 분사 구문이 여기까지입니다 that 절 that is 라고 해놓고서 that is that not only a but also be 구문이 와서 여기까지가 이제 분사 구문 hearing까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문장 주어가 나올 차례죠 맞아요 the final decision 최종 결정은 이게죠 이게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based on 이랄 말하는 이 결정은 토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final decision 최종 결정은 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결정 이랬을 때 뜻이 모호하잖아요 뭐의 결정 whether to swallow 삼킬지 또는 reject food swallown 삼키는 것이고 reject는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삼킬지 아니면 거절할지를 결정하는 그러면 사실 여기는 whether 뒤에 투부장 썼는 거잖아요 의문사 뒤에 투부장 썼으면 보통 명사구의 자리에 쓰이죠 명사구 그럼 여기서 decision 하고 뒤에 whether to는 동격 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종 결정 뭐하는 결정 삼킬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동사 is made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맛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감각의 토해를 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라는 내용이죠 Frequently 빈번하게 자주 이 어? 뭐라고 있죠? Complex interaction 복합적인 interaction 상호관계 주고받는 것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interaction이 뭐 사이에서 일어나냐면 Between different senses 그 다섯가지 감각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is 입니다 inappropriately 부사예요 적절하지 않게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죠 appropriate 적합한 타당한 이라는 형용사고요 리가 돼서 부사가 됐고 앞에 in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게 적절하지 않게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여기 비동사랑 중요하게 만나는 짝꿍 refer to as 맞죠? 뭐 된다? 언급된다 잘하셨습니다 부적절하게 언급된다 또는 부적절하게 일컬어진다 즉 taste 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다 라는 뜻이죠 우리 taste는 여러분 뭐라고 뜻을 알고 있어요? taste 맛 맛도 있지만 취향 맞아요 미적 감각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냥 맛 이란 단어 하나로만 썼어요 왜냐하면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taste 라는 말 말 사용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lthough 비록 it should be better 더 좋을 거예요 라고 했죠 맞아요? it should be better cold 불린다면 더 좋을 거래요 뭐라고 불리면 taste 대신에 무슨 표현을 쓰자 flavor perception 사용하자 라는 뜻이에요 it should be better 더 좋을 겁니다 뭐 한다면 맛 인지 라고 한다면 이건 직역이에요 flavor 맛은 맛이죠 맛은 맛인데 어떤 의미의 뜻이 있어요? flavor 여러분 차 마시는 걸 좋아하세요? tea tea 보면 flavored 뭐라고 써있잖아요 그런 향이 가미된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flavor 라는 말은 물론 맛도 있지만 풍미 향미 이렇게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taste는 혀가 맛보는 거고요 flavor 는 향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거를 flavor 라고 합니다 그리고 perception 해서 여러분 동사 이거 동사일 때 모양 잘 알죠? perceive perceive 이 단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죠? 뭐하다?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라는 동사잖아요 그러면 동사일 때 알아차리다 명사가 되면 알아차림 인지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각에 의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taste라는 용어보다는 flavor perception 이란 용어가 조금 더 적합해 왜 다른 오감들을 다 포함할 수 있으니까 라는 의미예요 because 왜냐하면 it uses multiple senses 여러 가지 감각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뭐 요정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콜롬부스에 관한 거네요 그러면 얘도 주어진 거 네 줄이긴 한데 조금 긴데 대신에 단어가 여기는 쉬우니까 한번 콜롬부스부터 빠르게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읽었습니다 뭐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해석하지 마시고 자 자 괜찮아요 지금은 약간 스트레스 풀하죠 아니 자기 혼자 읽어놓고 왜 말을 하라 그럴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힌트가 될 만한 것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콜롬부스가 was still 여전히 still 지금은 잠잠히 라는 뜻이 아니라 여전히 라고 쓰이겠죠 자 저는 이 단어에 체크할 거예요 왜요? 여전히 아직도 라고 했으니까 앞에 뭔가 이루어졌겠죠 앞에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여전히 라고 했고 more than a thousand miles 는 정확히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많이 남았구나 여전히 많이 남았구나 이 정도로 볼 겁니다 그리고 he feared 두려워했어요 걱정했어요 했죠 그럼 걱정한 내용이 he would 추측하는 거예요 he will never live 살지 못할까 봐 지겨 살지 못할까 봐 자 그 다음에 문법입니다 여기에 투부정사는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말하기 위해서 살지 못할까 봐 일까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이런 거를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과 결과적 용법 그러니까 여기 무슨 의미냐면 못살아서 말하지 못하게 될까 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말하지 않으려고 살지 않는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살지 못할까 봐 그 결과 뭐하게 되는 거다 말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까 봐 이렇게 돼서 투부정사의 조금 특이한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왕과 여왕에게 무엇에 관하여 자기의 발견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읽으면서 첫 번째 신경 쓸게 여전히 갈 길이 많았어 에다가 또 왕이랑 여왕을 만나서 말을 못할까 봐 걱정됐대 이 정도 그래서 여기 사항을 머리에 두시고 본문으로 읽어야 되는데 단어나 내용 자체는 쉽지만 앞에 거보다는 약간 더 주의깊게 읽으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답은 쉽습니다 시간 30초 드리고요 적당한 위치 한번 골라보세요 네 30초 됐는데 혹시 선택하셨어요? 몇 번 고르셨어요? 네 3번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 유형은 다르지만 2014년 수능 문제예요 수능에서는 단락 배열 문제였고 그 단락 배열 문제를 바꾼 거예요 수능 만만하다 여러분 맞죠? 네 그래서 여기 질문 자체가 엄청 쉬운 거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비교적 쉽게 읽으셨고 이 30초 안에 답을 찾으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기운 내시고 우리 공시가 조금 짜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3번을 골라낸다 3번이 맞습니다 그럼 3번을 고른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 so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앞에 문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가고 있었어 그리고 왕과 여왕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3번이 답인 거죠 너무 잘 고르셨어요 그 정도의 감으로 문제를 풀어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볼게요 You have probably heard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엇에 관하여 sounding messages 메시지를 보내요 across the sea 바다 너머로 무엇에다가 병에다가 병에다가 여러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죠 받아본 적도 없죠 저는 바닷가에 살아서 이게 굉장히 옛날이라고 했고 혹시 읽었어요 밑에 어떤 병이었는지 읽으셨어요? 끄덕끄덕 하셨고 모르겠다 네 뒤에 그럼 보도록 하죠 bottle 병에다가 일단 메시지를 담아 띄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the problem is 문제가 뭐냐면 it is impossible 근데 이렇게 쉼표가 있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date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독해용 문법 문제는 입니다 테디야 근데 때 뜻이네 쉼표를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자 뭐가 문제냐면 it is impossible 불가능했어 그럼 이 it은 그렇지 가져오 뭐가 불가능하죠? 아 말 아니고 말하다가 아닌 이유는 뭐죠? tell the how long 명사절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삼형식으로 쓰지 않잖아요 tell은 tell은 명사절을 목적으로 가질 때 말하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죠?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자 글이 말하다가 아니면 여러분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을 했는데 구별하다 알다 이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it is impossible to tell 알기가 불가능했다 라는 거죠 알기 불가능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tell 뒤에 여기 분석 한번 해보세요 how long it will take the sea to deliver its bottled messages 까지만 여기까지만 이제 끊어들었어요 how long it will take the sea to deliver its bottled messages 무슨 말이죠? 메시지가 전달될 동안 전달될 동안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럼 tell의 목적어 자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how long 얼마나 걸릴까 라고 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얘는 이 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거예요 목적어 이 it은 비인칭 주어겠죠 그래서 it will take 자 여기서 문법상 앞에 있는 how long 은 접 it은 주어 will take 동사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맞아요? 그럼 how long 시간이니까 목적어 앞에 튀어나갔잖아요 이 the sea 는 뭐예요? sea 왜 명사가 여기 나와 있죠? 뒤에 투부정사는 배달하기 위하여 이렇게 부사적 용법이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쵸? 배달하기 위하여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여기 왜 명사가 쓰였냐고요 the sea 의미상의 주어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여러분 의미상의 주어만 이렇게 써야지 for the sea 이래야 되잖아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이렇게 명사로 쓰면 안 되죠 혹시나 혹시나 했는데 자 30초의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the sea가 왜 존재할까요? 마이크와 펜이 아니면 박수를 쳐드릴 만한 질문입니다 자 테이크가 여러분 몇 형식으로 써요? 그렇지 삼형식도 가능하지만 사형식으로도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how long이라고 목적어가 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시간 테이크 뒤에 시간은 삼형식일 때 목적어를 쓸 수도 있죠 시간이 걸리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사형식으로 쓸 때 간접 목적어 자리에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사람 직접 목적어 시간, 에너지, 돈 이렇게 썼잖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the sea 지금은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바다가 얼마나 걸릴지 라는 겁니다 간접 목적어가 the sea 직접 목적어가 how long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음 그러면 바다가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뭐 하는데? 배달하는데 deliver 하는데 무엇을? 병에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거든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or 또는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where 시작했죠 아까 how long 이 첫 번째 접 or 연결된 두 번째 접이 또 where 입니다 어디로 주어 it 그것이 이때의 it은 바다가 되겠어요 the sea 바다 we'll 미래시제 wash them up wash up 자 여러분 wash up 하셨어요? wash up wash가 뭐죠? 닦다 바다가 닦다 이거 아닐 거 아니에요 자 wash는 보통 씻다 닦다 라는 뜻이고 up 붙어 있으면 거의 완전한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닦다 싹 닦다도 돼요 그러니까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은 그거 아니잖아요 자 바다가 wash 닦아서 up 어디로 up 할까요? 해안가 그렇죠 그러니까 물살에 쓸려서 어떻게 해요? 육지로 올라오는 상태를 wash up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미국의 초정학교 교과서부터 나오는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살짝 참고하시면서 where it will wash them up 여기서 them이 의미하는 것은 bottled 메시지겠죠 병에 담긴 메시지 어디로 얘가 물살이 쓸려 보낼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 앞에까지는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뒤에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죠 1493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sent 보냈습니다 무엇을 보냈어요? one of the 뭐 중에 하나? earliest 초기의 것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 이면서 most famous 가장 유명한 병에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콜럼버스에 관한 이야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얘기가 여기서 시작이니까 당연히 1번은 아닐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he was returning to Spain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스페인이 아까 네이모칸에서 유럽이라고 된거죠 유럽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서는 말하다 라는 뜻이죠 말하다 왕과 여왕에게 말해주려고 뭐에 관해서 about what he had discovered 그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부사절 그때 백악 got caught caught은 catch 피피잖아요 배는 잡 흰거죠 맞닥뜨린거죠 우리말로는 어디에 잡 켰어요? 폭풍 태풍 폭풍을 만나게 된거죠 태풍을 만났습니다 근데 3번에서 갑자기 그래서 태풍을 만났기 때문에 wrote the news on a piece of paper 한 장의 종이에 그 소식을 적었다 태풍 만났는데 소식을 왜 적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3번에서 아직 갈 길이 멀어서 그리고 이야기 못할까봐 편지를 담게 된거야 라고 3번에 넣고 그래서 그 소식을 적어넣었어 3번이 맞습니다 4번 put it 집어넣다 라는 표현이에요 put은 물론 말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집어넣다 무슨 버튼? 워드 맞아요 나무 나무 병이죠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읽으셨다고 한 분은 앞에 다 읽고 굉장히 빠르게 읽으신 분인거구요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put it in on 모든 버튼까지 읽을 필요도 사실 없긴 했어요 그쵸? 그리고 toss 했습니다 toss 뭐 했어요? toss 지난 시간에 toss하고 turned 했다 그랬죠 toss하고 turned 생활영화에서 뭐 한거죠? toss and turned 뒤척이다 근데 toss의 뜻은 던지다 어디다가 던졌습니까 overboard board는 갑판입니다 갑판 너머로 던졌으니까 어디가 되는 거예요? 바다에 배 밖으로 바다로 던졌습니다 more than 300 years later 300년 이상 지난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하여 선장 어디의 선장이에요? 미국 배의 선장 스페인 아니고 미국으로 가버렸죠 그 다음에 off the coast 스페인이라는 표현은 연안이란 뜻이에요 바다랑 육지랑 그렇게 멀지 않은 데 있죠 거기도 연안 off the coast of Africa near Morocco 모로코 근처에 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미국 배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뭐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당장 가서 뭐 수능 문제지 사서 나 풀겠어 막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수능 문제지 중에는 EBS 연계라고 된 거는 그냥 지문을 외워서 가는 거라서 그 정도 난이도까지는 필요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른 문제지 수능 보고 싶으시면 고1, 고2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하실 겁니다 순서 기억하시죠? 네모 칸 꼼꼼히 읽고 밑에서 빠르게 훑으면서 어디가 좋을까 상황 판단하시는 거고요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시간 됐습니다 네 시간 됐습니다 답 몇 번 고르셨나요? 약간 얘는 헷갈릴만한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주어진 네모 칸에서 이거를 하나 빠트리면 어 청소기 얘기 밑에 어머 청소기 얘기 많은데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걸 꼼꼼히 봐야 돼요 사실 본문 자체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헷갈린 이유가 뭐예요? 청소기가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거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their biggest advantage is 그것들이 가진 최고의 장점은 장점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은입니다 대리야 사용자가 use your verb don't need to don't need to 안 해도 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청소 안 해도 돼 중요한 표현 in person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in person 뜻이 뭐죠? 직접 직접 청소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줄 없는 청소기 얘기가 아니죠 무슨 청소기여야 돼요? 로봇 청소기 맞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있는 청소기 얘기가 나와야죠 그래서 그냥 청소기 얘기가 아니라 아래로 아래로 밀려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살짝 함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어나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자 본문은 진짜 어렵지 않을걸요 여기다 보면 아이 뭐 이렇게 쉬워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떤 가전제품들은 appliances가 가전제품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가전제품들은 are 입니다 newly 새롭게 되는 중이에요 어떻게 되는 중이에요? widespread 폭넓게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인기 있는 뭐에 관해서 가전제품들에 관해서 여러가지 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소재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얘기하는 가전제품이 뭡니까? 여러분 있으신가요? 네 그냥 건조기 아니죠 식기건조기도 옷건조기죠 Clothes Dryers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Hair Dryer는 머리건조기고요 그냥 건조기가 아니라 옷건조기라고 합니다 are a top example 최고의 예시가 바로 Clothes Dryers 라고 해요 1번 They have been common 그런 비동사를 가지고 현재 관료잖아요 어떤 상태였어요? 흔했어요 평범했어요 부사 어디에서? 해외에서 For ages 오랫동안 이라는 표현입니다 해외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사용했죠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이거 드라이어 돌렸다가 옷이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발생했어요 물 다 빠지고 늘어나고 기겁해서 마트에 가서 얼른 티셔츠를 사 입었는데 뜨겁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바뀌었겠죠 하지만 They hadn't really caught on in Korea before 전에는 정말로 어떠지 않았어요? caught on 하지 않았어요 자 caught on 뽑아볼게요 원래 형태는 catch on이고요 그거를 had pp 형태 부정을 달아서 had pp 형태를 만들었어요 저는 집에 TV가 없는데 TV는 없지만 주말에 부모님 뜨게 가면 거기서 몰래 몰래 잔뜩 보고 옵니다 자 아직도 이 채널이 있나요? catch on 있습니까? 네 catch on은 영화 채널인데요 거기에서 어떤 영화를 해주는지 알아요? 무료 영화 인기 없는 영화 이런 거 아니고요 유명한 영화들을 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catch on이라는 채널 이름에서 그 느낌을 주고 있어요 catch on 뭘까요? 뭔 영화 catch on에서 방향하는 영화는 이름 처음 들어봐 그런 영화 아니에요 어떤 영화들 하죠? 이응히응하다 유행하다 catch on 아마 유료 채널일걸요? 그래서 시시한 영화들 보여주지 않습니다 유명한 영화들만 보여줍니다 catch on 그래서 catch on이 유행하다 그럼 이 문장은 뭐냐면 before 전에는 한국에서는 진짜 유행하지 않았었다 라는 얘기죠 외국에서는 어땠어요? have been common 아주 흔했었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근데 한국은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however 하지만 sales of dryers 건조기의 판매들이 are going through the roof these days 요즘에란 말이죠 요즘에 roof은 어디예요? 지붕을 진행으로 썼는데 go through죠 go는 가다 through는 지붕을 통과하여 가다가 무슨 말일까요? 치솟다 좋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 라고 할 때 go through the roof 라고 합니다 go through the roof 그리고 이거 다른 표현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치솟다 도 맞고요 으악 이러면 으악 이거 있죠 너무 소리가 컸어요 미안해요 언제 또 이렇게 치솟아요? 화를 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go through the roof 는 치솟다 라는 말도 있고 화를 아주 크게 낼 때 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there's no need 필요가 없어요 뭐 할 필요가 없죠? need to 부정사 bother 할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귀찮을 필요가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bother 무엇이 있어서 귀찮을 필요가 있어요? with hanging 말리기 위해서 런드리 빨래를 hang out 할 미안해요 hang out 하느라고 귀찮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hang만 있으면 걸다 라는 말이에요 걸다 out은 밖에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 걸다 라고 하지 마시고 내다 걸다 빨래 같은 거 말리려고 내다 걸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hang은 말리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옷 같은 거 입고 벗어나도 hang 할 수 있는 거고요 시계도 벽에다가 hang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리려고 걸어놓는 거 hang out to dry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도 계속 건조기 의류 건조기 얘기입니다 그 다음 another selling point is 이때 포인트는 강점 정도를 해석하면 좋겠어요 잘 팔리는 이유는 뭐냐면 the clothes can be dried 마를 수 있는데 어떻게 더 신속하게 말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new types of vacuum cleaners are another 이그 점포 두 번째 예시 또 다른 예시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vacuum cleaners 그렇죠 진공청소기인데 새로운 형태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진공청소기는 어떤 특징이에요 wireless 무선 무선 진공청소기인 겁니다 무선 진공청소기가 have gone 이 형식이에요 상태가 되다 어떤 상태가 되고 있어요 mainstream 주류의 상태가 되다 또는 주류로 가다 또 괜찮긴 한데요 이제 대세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류인 상태가 되다 그런데 무선 청소기 저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금방 힘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they don't need to be plugged in plug in도 우리 생활용에 나왔죠 plug in 뭐하다 전원을 꼽다 plug in 전부 다 우리 서울시에서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사용해가지고 전원을 꼽을 필요가 없습니다 they make it it은 감옥적어 그렇죠 much easier 훨씬 쉽게 만들어줘요 무엇을 바닥 청소를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야 뭐가 나오냐면 로봇 베큐 클리너 로봇 베큐 클리너 로봇 청소기 그런데 그 뒤에 약간 알쏭달쏭한 표현이 있네요 뭘 가지고 있냐면 with Bift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AI 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Bift Up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 생활영어 표현이에요 Bift Up Biff는 쇠고기란 뜻이잖아요 쇠고기를 형용사로 만들고 뒤에다가 Up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 될까요 Biff는 쇠고기 그 다음에 형용사를 만들어가지고 Up을 만들었다 여러분 쇠고기 소고기가 맞아요 둘 다 맞죠 저는 쇠고기로 기억하시면 어쨌든 그럼 쇠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요 조금 더 그럼 여기서 힘나는 인공지능 이상하잖아요 남자한테 Biff도 돼있다고 하면 우 이거예요 왜 그 연예인들 전후 사진 나오잖아요 운동 전 운동 후 이렇게 Biff Up 됐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된 상태 기억 희응된 강화된 좋습니다 강화된 보강된 강화된 이렇게 근육이 더 빵빵하게 차오른 그런 상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된 인공지능을 가진 또는 보강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청소기가 또한 팔리고 있어요 그 다음 생활영업 팔리는데 어떻게 팔려요 핫케익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왜 먹는지 모르겠지만 핫케익은 미국 사람들이 언제 먹어요 아침에 먹어요 스플렛 팬케이크는 맛있지만 핫케익 진짜 맛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한쪽만 먹나요 아니요 메이플 시럽 뿌리고 크림 바르고 잼 바르고 이렇게 엄청 많이 먹죠 그럼 여기서 핫케익처럼 팔려요 라는 말은 어떻게 팔린다 블락에 그렇죠 엄청 많이 팔린다 라는 뜻입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건 생활영어 표현입니다 또한 잘 팔리고 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로봇 바큐 클리너 얘기해서 4번이 답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여기 이유가 There are also 아 그 오소는 아니군요 미안해요 There are also more and more 더 많은 새로운 어플라이언스 가전제품들이 있는데 어떤 가전제품이냐면 That can be controlled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되는 가전제품이에요 뭘로 어떻게 Never believe 구두로 뭘 사용하여 그렇습니다 음성인식을 사용하여 또는 controlled by 무엇에 의하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lso는 사실 큰 의미는 없기는 했네요 그 다음 4번 문제 가겠습니다 4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적절한 것은 주어진 문장 아주 간단하네요 Humans are no different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고르셨습니까 1분으로 대답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네 사실은 처음에는 10초 막 이러려다가 괜히 먹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너무 뻔하잖아요 답이 몇 번인가요 네 1번 일부러 답 안 한 거였군요 여러분 네 1번 너무 간단했습니다 간단한 이유가 간단한 이유가 뭐예요 주어진 문장이 Humans are no different 인간도 다르지 않아 인간도 마찬가지야 라고 했죠 그럼 그 앞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인간이 아는 얘기 나올 것이고 뒤에 무슨 얘기 나와요 인간 얘기가 나오겠죠 1번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간을 완전 줄여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연구인데요 어디에다가 한 연구예요 on rat 쥐에 관한 연구라고 했습니다 research on rat 쥐에 관한 연구는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자 됐 뒤에 됐 뒤에 부사절이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쇼의 목적으로 됐절이 있고요 됐절 속에 부사절이 하나 끼어 들어가 있어요 뭐였을 때 동물들이 crowded conditions 분비는 환경에서 살 때 그 동물들은 살아요 자 live는 자동사인데 출신이 똑같은 아이를 목적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ive의 목적으로 삶을 살아요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end 대신에 쉼표 찍는 거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문법에서는 안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보다 고급 영어에서는 가능하지만 문법 시험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삶을 살아요 this orderly violent lives this orderly 끝을 명확하게 끊어 보실래요 this orderly 무질서 한이 맞습니다 한 자 여러분 여기서 order 하나가 있죠 order 물론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가능합니다 명사이기 때문에 아까 this가 붙었죠 무질서 명사에 ly가 붙으면 품사가 뭐죠 형용사 그렇습니다 this orderly 얘는 발음도 this orderly 아니고 this orderly가 되고 형용사입니다 violent도 형용사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this orderly의 부사는 뭘까요 this orderly 까지면 this orderly가 되겠죠 this orderly 형용사 여기다가 l 말 붙은 거 this orderly 발음 이상해 this orderly 얘는 부사입니다 이런 거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고요 그냥 참고 자 그래서 명사에 에러에 붙으니 형용사가 된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동물들 쥐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번 뒤에 보면 crowded 붐비는 inner cities 내심 이라고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긴 해요 내심 외심 그래서 일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엽이 내심이죠 몰라요 네 핵심이 되는 도시 그래서 분비는 핵심 도시가 모델입니다 무엇의 모델이 돼요 lawlessness 법 업 음 그죠 그죠 불법의 모델입니다 그럼 여기서 신경 쓸 게 뭐냐면 city라는 것이 과연 동물들도 만드는가 그죠 동물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살짝 사람도 city를 만들지만 동물도 도시를 혹시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개미의 도시 막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 뒤에 봤더니 그게 아니야 자 여기 콧물을 내는 거는 접속사고요 더 크라우드에 분비는 하이웨이 동물이 만들 수가 없죠 인간 얘기로 넘어온 거라서 1번에서 인간도 다르지 않아요 인간도 분비는데 살면은 생활이 무질서하고요 폭력적으로 변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의 고속도로는 동사 encourage 격려 합니다 고모시킵니다 즉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더 강화시킨다 무엇을 aggression을요 aggression은 뭐죠 공격성 이러면 되겠죠 공격성을 encourage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격성이 그렇게 커지는 이유 무엇 때문에요 운전자들 때문에 아 운전 왜 저 떨리로 해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뭐까지 있는 거예요 LA는 총격전까지도 있는 거죠 shootings 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as our urban areas urban은 도시입니다 도시에 살아 얼 잘 사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도시지역이 지속적으로 continue to grow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죠 population density 인구 밀도 그래서 인구 밀도가 증가한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도시의 인구 밀도가 계속 증가하면서 these types of problems 이런 형태의 문제가 will surely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 또한 성장한다 문제가 더 커진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this means 이게 무슨 말이냐면 more family violence 더 많은 가정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family는요 도 매 domestic violence 라고 바꾸기도 합니다 도마스틱의 뜻이 가정 그쵸 family 가정 이래요 국내의 라는 뜻도 있거든요 국내의 맞습니다 도마스틱 국내의 또는 가정의 더 많은 가정폭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무엇을 의미하면 더 많은 싸움을 말한대요 more fighting 인데요 무엇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거죠 이용가능한 자원들을 둘러싸고 over는 관하여 라는 뜻이 있어요 관하여 더 많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폭력도 많고 이용가능한 자원을 둔 다툼도 많다 the american dream 미국인의 꿈은 will just 미안해요 will become just stop 단지 그것이 될 거예요 미국인의 꿈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 라는 꿈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just that 바로 그게 될 거야 바로 그게 뭐죠 그냥 꿈에 불과하게 될 거야 단지 꿈이라고 했죠 그래서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쉬었다가 옆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